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인분들이 왔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여기 오데산에 북대사를 오르는 중이구요. 오늘 스님들하고 약속이 잡혀있구요. 오늘 북대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내일 아침 내려와서 오데사에 또다른 암자인 서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에 예쁜 곳에 한번 담아보고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쌀에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에 물에 머리를 넣어내고 넣어내고 물에 물에 werd 물에 모인 물에 지금 비가 왔다가 눈으로 바뀌고 이걸 하면서 이 잣나무들이 완전히 눈과 얼음에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얼어서 부러지는거 봐요 얼어서 이렇게 부러져요 비와 눈도 같이 섞여서 내렸고요 지금은 이렇게 쌀에게 눈들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손에 맞는 쌀에게 눈에 맞는게 따끔따끔해요 예쁘다 나무마다 다 예쁘다 눈이 이렇게 쏟아져서 계속 쏟아지면서 이래요 신기하다 어디요? 저거 밑에 밑에 이거 뭐 이게 다 지금 눈이 내려와서 그래요 이거 봐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이야 예쁘다 이것도 이거 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눈들이 이렇게 이렇게 쓸려 내려와 가지고선요 이거 보세요 하하 길 옆에 아..우쉽다. 아..우쉽다. 이런데서 저기서 계속 내려오네요. 저기 눈 계속 내려오는거 봐요. 저 안에. 야 이렇게 쌓이냐? 이거 봐. 여보, 여기 푸른빛이 난다. 이거 봐요. 푸른빛이 나요. 이거 봐, 안에가 와. 원래 이랬잖아요, 눈 속에. 아, 푸르다. 쌀 겨딜이 글러내리는 거 보세요.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이게 뭐야? 겨우 그게 다예요? 안에 들어가야지? 에헤이, 이 낭만이라고는 없으신 것 같아. 에헤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바람이 저희 얼굴 쪽으로 불어가지고 눈이 저 얼굴을 때려요. 하아. 북대 미르감 3.2킬로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하, 이거 보세요. 아하, 눈 쏟아요. 아하, 이거 봐요. 하아. 아, 저기도. 아하. 아하. 제가 올라오면서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 정도 오면 눈이 쏟아지겠다 하고 미리 카메라 켜고 왔습니다. 순간을 담으려고요. 야, 이거 보세요. 순간을 담네요. 하아. 하아하. 이게 지금.. 소비 있는 눈이 아니라 쌀에경 눈이라서 그래서 이래요. 이 쌀에겐 눈은이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돌 흘러내셔요. 싸이면, 하아. 야, 이쁘다. 하아. 하아. 최 per nit. 하아. 하아. לע앗아. 아 아 산이 높아질 썰어 아 내린 눈에 양도 더 많아 지구요 으 으 으 으 아 여기를 눈이 깊어요 뭐 지어 집이 따라갈 때 거인거 봐야 으 으 아 이거 아 여기 있다 뭐 아 으 네 집어요 으 으 으 으 으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와 아 눈이 아 얼굴이 따갑다 아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나랑이 슥슥 부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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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2 으 으 4 5 we 그 là 북대사 드디어 왔습니다. 북대사에 그 많던 까마귀들이 어디 갔을까요? 눈이 오니까 눈이 안맞는 곳으로 피했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요긴 내 까마귀들이. 아이고 보세요. 눈 엄청 많네요. 차들이 다 갇혀 있어요. 난리도 아닌데 여기는 눈 많이 왔네. 눈 많이 왔어요. 왜 이러느냐. 제발 잘 밟고 오세요. 스님들께서 다 치우셨다 그랬는데. 눈에 엄청나게 쌓였어요. 예쁘다. 아이고. 눈 진짜. 아이고. 아이고. 그러게요.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요? 장갑 잘 안 끼어요. 자. 갑시다. 가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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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가 붙여있어요. 차가 붙여있어요. 차를 꺼내려고 하다가 못 꺼내셨네. 차가 붙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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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멋지다 멋져요 그것도 나무가지가 온통 얼음이예요. 아기 붐비 나무 아유 꽁꽁 얼었어. 이거 보세요. 꽁꽁 얼어가지고 이거 이거 봐요. 얼마나 무거울까 하가들이 모든게 얼어버렸습니다. 걸어버렸습니다. 여보 하라고. 여행.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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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환상이네 눈은 종일 내리고 있네요 진짜 보긋해 네 네 진짜 보긋해 응 진짜 보긋해 너 너 오고 계십니다. 제가 연락돼요. 오고 계십니다. 제가 연락돼요. 오늘 아침에 이거 안 먹었죠? 과일? 지금 뭐해? 이거 맛있네. 맛있어. 3시 반에서. 1시간 반 동안 또 오늘 저녁끼리 하고. 날 먹으면 안 된다. 너무 헌하다.